동대문구 약사회가 동대문구청을 찾아 저소득가정 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추현재 동대문구 약사회장을 비롯해 이진우 부회장, 유옥화 여약사위원장, 전재준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나누리지역아동센터, 한길지역아동센터, 서울지역아동센터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현재 동대문구 약사회장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